흠흠 복실이가 엄만가 하네 석은 야! 이 새끼! 복시린을 감아놔 두는데 이 새끼 복... 병아리가 그냥 꽉 찝어놨네 그냥. 그렇지? 아이고, 일로와. 아팠지? 일로와. 보자 어떤가? 아이고, 어? 아차. 자, 괜찮네. 이걸도. 아이고. 너는 동주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. 응? 외롭다, 외로워. 그렇지? 복시린, 기다려. 가만히 있어. 꼼짝하지마. 기다려. 그렇지. 잘했어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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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시린. 기다려. 기다려. 누나. 저녁 자동차를 다시 부끽기. 제또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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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리에 한판 승리야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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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이 남자는 자 조심해 깔고 묵기면 큰일난다 복시아 새빨을 안아줘라 발 조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깔고 쐈다 가만히 있어 깔고 쐈다 자 꼭 쐈다 자 꼭 쐈다 자 꼭 쐈다 가만히 있어 복시리 기다려 꼬류 가만히 있어 복시리 기다려 왜요 왜요 어 교환 사 Ди Corporal 나무는 잘 들려왔습니다. 나무는 잘 들려왔습니다. 나무는 중대학교에서 중대학생을 너무 잘해 놓으셨습니다. 그다음 분이 보셔서 그리고 손들끝이 없는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나무는 중대학생의 중대학생의 중대학생입니다. 나무는 중대학생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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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대학생이 나무는 중대학생의 중대학생의 중대학생이 복실이가 귀찮아서 달아놨버렸네. 너희 어떡할래? 혼자 놀아야 되네? 복실이 니하고 안 놈대. 왜 자꾸 복실이 코를 콕콕콕한데? 니가 빨리 차다가. 복실이 저기 있잖아. 얼른 차다가. 존다 졸아. 잠이 오나? 우리 애 가자. 온나? 일로 와. 일로 온나? 그렇지. 으이차. 으이차. 니 방에 가자. 니 방에 가자. 춥지? 추워서 졸고 있어 졸고. 여기가 니 방이잖아. 여기가 제일 안전하지? 자, 물도 켜줄게. 자, 따뜻하게 혼자 있어. 이렇게 숨구멍도 해놓고. 숨구멍을 이렇게 해놓고. 안전하게. 혹시 또 쥐새끼들이 들어갈까봐. 이렇게 해놨어요. 다시 버려줍니다. 이렇게 해놨어요. 이렇게 해놨어요. 그럼, 아직은 안전에 불이 없는데.